야야야 지성아 뛰어 지성아 뛰어 지금 지성아 뛰어 지성아 뛰어 반대로밥에 반대로 저쪽 다 큰 이름표예요 진짜? 종국이 형하고 같이 할까? 크림! 크림! 왜 이제 인지를 잘 나왔어? 아 종국이 형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아 왔어? 여기네 우리 둘 다 여기받네 합류를 했네 여기들었는데 둘 다 큰 이름표라면 합류를 했구나 형! 형 죄송한데 석진이 형 아직 밖에서 계속 정말? 석진이 형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? 종국이도 쉽게는 뭐다 지금 4명이야 저기 또 그런가 큰 이름표라죠? 지호 어딨어? 지호만 보호하면 됩니다 다시 위로 중단 실패 흐뭇 정국이 동감 선명 제 호기 올라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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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조원 혜택하러 가니까 잘 숨어 있으라고 응 아무래도 저쪽으로 옮겨야겠다. 대립이 없다고 나는 석진이 형 불쌍해서 어떡하지? 왜? 아직도 석진이 형 진짜 석진이 형 아시죠? 나 이거 좀 뭐야 동국이 형 거 큰 거 이렇게 마치고 아 정말? 내 거 마치고 나오겠네요 도전! 그냥 방향은 맞는다 이제 도전! 아 여기서 A매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다! 한 번 더 갈게요 예 아 앞으로 쉬게 해 예 하나 둘 셋 아 테이블 다 썼어요? 도전! 아 왜 저게 떨어지냐 하필이면. 아 왜 저게 떨어져 좋아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. 여러분 제가 하셨습니다. 지석진 지석진 지석진. 아 근데 좋아야 돼 말아야 돼. 와 이걸로 그런데 이게 들어가네. 아 드디어 헤맸습니다. 어디야 어디 어디로 간대. 석지 형 거기다 매복하고 있어 조심해 조심해.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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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 지성 안 뛰어. 야 지성 안 뛰어. 야 지성 안 뛰어. 여기 여기서 여기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